자작곡 하게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이 드럼 치는 친구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대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막 커피를 주고 선물을 주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친구라서 좋아서 준 건데 자기 혼자 이제 약간 자녀 계획까지 생각한 거지. 딸이 나오면 뭐하죠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지은 노래예요. 제목 도끼병 들려드릴게요. 너네벌의 대체만 나랑 같이 사진 찍는 거 쳐다보는 사진을 통해 스타일이야 너를 누가 봐도 내 눈 위에 가가는 사람 나를 너무 헷갈리게 하는 거 친구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아도 나 도둑에 가게 나와 나의 손에 매겹한 문이라는 거 그래도 해볼게 너네벌에게 나의 눈이 있다면 조금 더 확실한 그림도 너에게 다가갈 수 있겠지 자고 일어났더니 책상 위에 있는 커피 계속 이러고 맨날 터킷뱅 걸려봐라 너네벌보다 심하고 너네벌 너무 헷갈리게 하지 너네벌한테만 죽여놨건지 너의 남은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너네벌한테만 나랑 같이 Film에 doll 나의 손에 힘을 해 봐라 우리라는 노래 대로 해볼 테니까 너네벌한 이유 있다면 조금 더 확실한 글을 줘 너에게 가겠을까 나랑 함께 웃고 있는 너를 보면은 이 좋은 사람 나지 않을까 많은 자리를 두고 내 옆에 찾는 너 오늘 더 안치면 고백해받을 거야 아름다운 설레는 맘에 파랗게 눈꽃이 되죠 내게 가진 모든 행복을 마음을 잠기 전할텐데 내 손을 잡아줄래 내 손을 잡아줘 감사합니다 멘토 멈췄습니다 집에 안 가실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한 곡 더 들어가도 될까요? 시간이 조금 오바되긴 했습니다만 구빈 여러분들과 이렇게 헤어지기는 저희들도 좀 아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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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